금정총림 범어사가 나홍당 능가대종사 49제 막재를 봉행했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는 어제 경례 설법전에서 주지 경선스님을 비롯해 능가스님, 문도스님 등 4부대 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지난 5월 29일 내워남에서 원적한 능가대종사의 49제 막재를 봉행하고 스님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문도대표 인각스님을 대신해 내워남 인걸스님은 막재에 참석한 4부대 중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문도들 모두 능가대종사의 유지를 잘 받들어 나갈 수 있도록 수행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49제는 수불스님의 헌양과 범어사 주지 경선스님의 헌다에 이어 종사영반, 참석내빈, 헌화, 문도대표 인삿말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